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 출국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검사센터에서는 PCR검사와 항체검사 중 해외입국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PCR검사 약 8만원, 항체검사 약 5만원이며 검사 결과는 PCR검사는 7시간, 항체검사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외부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인하대 병원이 운영합니다. 순공항검사 센터 1어의 검증 1어의 검증 4어 Bare 4어가